마코 안녕하세요 기비야라는 곳에 왔는데 빈제랑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 오늘 데이트 목적은 여러분 덕분에 얼마 전에 구독자 10만 명 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10만 명 기념 데이트 하러 오늘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태국 베트남 요리 좀 괜찮은 데에 있더라고 그리고 초냉크 폰도 있어서 그래서 잠시 먹으러 가고 있어 마코 태국 베트남 요리 먹어본 적 있어? 없어요 태국 베트남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니까 먹고 싶어지지 않은 거지 그치? 근데 오늘은 왜 가? 전부터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오빠도 맛있어 도전해 줬으니까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요 마코 응? 이거 호텔 뭔지 알아 여기? 몰라 이거 엄청 유명한 호텔이에요 도쿄에서 좀 오래됐는데 임페리얼 호텔? 일본어로 하면? 모르겠네 몰라 태국 호텔 태국 호텔이라고 하면 알아요 건너편 거리 보이지? 응 여기가 도쿄의 유락처역에서 가까운데 일본에서 헌틴 거리야 네 저기 밤에 가면은 이 거리에 여자들이 두 명씩 세 명씩 쫙 서있고 남자들이 가서 여자한테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러는 거리야 진짜 코리도 거리라고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진짜? 이런데? 밤에 대박이네 오빠도 회사에서 들었어 퇴 코로나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 어떤 길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어 알면 안 되지 마코 마코 오빠랑 데이트하는 거 좋아? 네 다른 거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화이팅하는 희망이 이 일요일마다의 데이트거든 그냥 하루 종일 오빠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 꺼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마코 여기 서 있으면 헌팅 당할 거 같아? 왜? 안 해줄 거 같아 마코 예쁜데? 다큐 여자들이 너무 섹시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래 마코는 반대편에 있어 절대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마코 알았지? 응 여기 수시 미소리라고 도쿄에서 인기 많은 수시점 와 줄 엄청 기네요 외국인들이 많다? 와 여기? 어 여기네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예약했으니까 잘했어 윤선주? 응 냄새 좋아 지지 연주가 흔나 윤 하이 하이 분리기가 되게 좋아하셨어 보시면 응 흔들리가 되게 좋아졌어 보시면 마코! 사실 오늘 마코한테 선물이 있어 눈 감아봐 오늘 선물은 짜잔! 눈 떠봐 고마워! 이거 액세서리 아니야? 맞아! 한번 열어봐봐 예쁘다! 이거 목걸이네 어때요? 예뻐 진짜 맞고 고마워요 다음과는 예쁘다! 뭔가 다른 느낌이네 어때요? 이런 거 잘 어울리네 안나루이사라는 곳인데 제품 하나하나를 얼마나 튼튼한지 알레르기는 괜찮은지 떨어뜨려도 괜찮은지 그런 걸 다 테스트해본데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인연보증도 해주고 혹시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면 교환이나 환불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하나의 가격이 39달러 부터라서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브랜드라서 카본 재료 공장으로 만들고 배송도 거의 전세계로 바로 보내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시면 추가로 또 할인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마코는 지금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잖아 응 마코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마코는 다시 태어나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남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응 어때? 요즘 임신하고 좀 바뀐 점이 있어? 생활이? 생활이 완전 달라졌어요 음 일단 오빠가 출퇴근할 때 집 가까운 역까지 데려다주고 거기까지 가반도 들어주고 가방 무겁다고 너무 도와줘요 전부터 많이 도와주고 마코한테 신경 써주고 그랬는데 임신해서 더 더 많이 마코한테 신경 써주고 그래요 오빠가 역까지 같이 가주는 거 좋아? 어때? 응 너무 좋아요 아침에 같이 가니까 그만큼 같이 있을 수 있고 오빠의 사랑을 느껴요 양산 쓸 때 있잖아 양산 가져가야 되는데 양산도 무겁고 그렇지 그래서 오빠가 씌워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차가 없잖아 응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뭔가 차 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마코랑 우리 애기 지켜야 되니까 나하고 생각해서 한두 번 같이 가다 보니까 맨날 같이 가네? 근데 처음에는 마코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오빠도 뭔가 산책되고 운동되고 진짜 좋은 거 같아 맞아요 일석이제인 거 같아 오빠는 왕복을 하니까 20분 그거를 하루 두 번 해주니까 40분 산책도 되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와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달라진 게 있을까? 달라진 게 매일매일 마사지 해줘? 아니 오빠는 원래 해주는데 근데 이제 거절을 못하지 오빠가 응 거절을 못해 맞아 전에는 오빠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잤는데 응 이제 맞고 임신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혹시 또 달라진 게 있을까? 달라진 건 집안일을 많이 많이 해줘? 전부 또 해줬는데 그래도 더 해주게 됐어 응 진짜 확실히 마코 배나오니까 이 배나오 마코가 집안일 하는 건 차마 볼 수가 없겠더라고 응 고마워요 근데 행복해요 마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코랑 애기를 위해? 응 진짜 근데 오빠는 애기 안 낳는데 아직 그래도 아빠라는 자각이 생겼어? 응 전에는 좀 없었거든 솔직히 오빠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애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이거 배에서 뻥뻥 발로 차잖아 맞아 맞아 그때 마코가 오빠 손 갖다 놓고 만져보고 응 그때 좀 확실히 느껴 애기가 있구나 그치?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아빠한테 말하는 거 같아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발로 뻥 차고 나 여기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진짜 아빠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 확실히 전보다는 애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 같아 대화도 점점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점점 부모가 되는 걸 느껴 진짜 임신해서 일도 하고 힘들 텐데 앞으로도 오빠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액세서리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링크 타고 가시면 할인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까봐요 좋아요 할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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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